Q. 멤버들의 발걸음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시죠. 멤버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사에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기사님부터 만나뵙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괜찮으실까요? 왼쪽 기사님들입니다. 가운데 기사님들이십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기사님들이십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드립니다. 베이비 소울. 국내 팬과 해외 팬들에게 인사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둘 셋. 러블리티입니다. 팬들에게 인사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러블리티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무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 같고 야외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러블리티스가 최상인 걸로 느껴집니다. K씨가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쏘 굿합니다. 오늘 포인트 안무, 킬링 포인트요.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준비된 무대 중에. 저희 오블리비아 때 안무 중에서 기억을 뽐뽀내는 춤이 있어요. 좋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네네. 기억 속 날 섞인다고 볼게요. 시작! 기억 속 날 섞인다. 오블리비아즈, 오블리비아즈. 이런 춤입니다. 이겁니다. 매력이 넘쳐요. 오늘 드라이브 스루로 사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공연일텐데 그 팬들이 지금 현재 가득 채워져있다는 소식인데요. 한 번 더 인사 말씀해 올려주시고 러블리즈의 인사를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하는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저희도 너무 설레고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오늘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러블리즈의 마지막 인사 듣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블리즈의 상큼한 매력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마침부터 기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